안녕하세요 그동안은 남성 경기 위주로 제가 팔씨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성부 경기도 정말 재밌거든요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안되어있지만 해외에서는 엄청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러시아 선수로 65kg급에서 활동하는 선수구요 아주 파워풀한 탑롤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키도 엄청 크고 내가 혹시 지는 거 아니야? 함께 영상 보시면서 여성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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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